이 기적의 좌우대칭이다 와 진짜 아름다 N200 루피에 바로 하루 인생됩니다 먹을까? 깨끗한 그런 맛은 안 나네 이거 필연적으로 발 젖을 수 밖에 없겠네 아침부터 똥물에 발 씻고 막 상쾌하네 겁나 찌찌하다 너무 추워 봐 새벽 5시 풍경은 이렇구나 조용하다 발 씻고 싶어 땅과 내가 하나가 된 느낌 같지 않나? 아니 아직 덜 힘이 며들었나? 응 나는 힘 며들지 않았어 잘 되어있다 응 이렇게 웨이팅함도 있네 역시 수도라 그런지 응 3450 맞지? 분명해서 되게 천천히 오네 아 이게 C8 아 욕한거 아니고 C8 아 아 C9 정확합니다 43, 44가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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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테이블도 있네 어 맞아 모은 자리네 창문 젖어 있으니까 감성 있네 음 음 아 진짜 짜이 안파나 아 다들 뭘까? 먹고 계시는데 우리가 식사를 안시켰잖아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저기 짜이를 따라주고 있거든 아 아 좀 소외감 느껴지네 이따 내려서 먹자 2시간이면 가니까 뭐 많이 팔거 같은데 아 겁나 배고프네 오수에 젖은 그녀 오수에 젖은 그녀 혼자 부자체구만 어떻게 나도 사랑해 못해 저 인간은 아까부터 계속 붙어있네 이거 흥정 얼마로 봐야되노 흥정 6키로 정도 했으니까 아 얼마로 해야 되지? 이게 택시 200 해 준다 하거든 어 아 택시 200? 어 타지마일 이스트 게이트? 예 이스트 노트롤 지금 아무하고도 흥정 안했거든 어 근데 왜 200에 선뜻 해준다는 거지? 아 나 저거 사진도 찍고 싶은데 아 저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가자 일단 따라가보자 타지마일 200 네 오케이 오케이 우선 이렇게 vont 저요 아 네 경찰제네 아 되게 굿맨이었네 여기 저기요 여기 escalate 아 그렇구나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이름은? 네 이름은? 네 이름은? 네 이름은? 네 이름은? 아 네 260 루피 받으셨구나 그래 그래 쟤는 이스트 게이트 가야 돼서 네 이스트 게이트 250 루피에 10 루피는 차지 됐습니다 문 열어주는 매너 쟤는 왜 가냐? 정체가 뭐지? 내리면 돈 더 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니까 택시 밑에 똑같은 거 아이가? 또 어디 가지? 아 수상한데 어 제가 남는 게 뭘까? 우리도 원래 저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이런 식으로 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가 아 이 정찰제 이게 좋은 거 같긴 한데 와 릭샤 천지다 천지야 릭샤가 이렇게 많은데? 릭샤로 막 베개 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 이스트 게이트라고? 여기라고? 구글이랑 다른데? 진짜 저것만 봤네? 영수점만 받아 가나봐 근데 외국인 표꾼데가 여기라고 그랬거든? 아 이게 뭔데? 일로 걸어서 2분가면 나온다고? 근데 여기 티켓 카운터가 있긴 해 근데 AC 택시 진짜 쾌적하잖아 아 춥더라 오늘 몇 도야? 오늘 27도 어제 40도 아니었나? 미쳤네 이렇게 다들 일이다 감기치겠다 일단 관광객 중에 지금 외국인은 없거든 아 불안한데 아 뭐야 웨스트 게이트인데? 웨스트 아니야? 웨스트로 가야 되는데 이거 확실히 잘 못 내려진 거 같다 이런식으로 사기치나? 북인카운터 여기 있네 부킹카운터 인 surfing 맥리드 아 맥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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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지금 배고파서 다 맛있어 보여지 일단 구색은 좀 잘 갖춰져 있다 아 맞네 여기 살 수 있나봐 아 이 웨스트게이트도 되는구나 두 퍼센트는 미디엄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이게 푠가? 아 돈마다 땡큐 저희는 내부 관람은 안 보기로 했거든요 그 돈 아껴가지고 좀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그 망고 주스가 맛있다고 그랬나? 그리고 라면 먹으라고 그랬어 라면하고 망고 주스 값 벌었습니다 외국인은 따로 줄이 있네 와우 티켓 서비스네 노트북이 있다고 쫓겨났습니다 아 노트북이 있다고 쫓겨났습니다 로컬룸에 맡기래요 귀중품이라서 못 맡기나봐요 귀신 룸피 안답니다 우와 원숭이 진짜 많다 얘들이 크다 우와 암에 달려있네 락커룸은 요렇게 직진하니까 나오네요 와 안에 사람 많노? 가방 맡기고 왔습니다 노트북 차지 붙는다 해가지고 뭐 40 루피 내라 하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로 20 루피인데요? 하니까 그래도 40 받아야 된대요 40 좋습니다 이야 타지 마을 들어왔네 뭔가 순탄치 않게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올라 그러니까 어떤 옷 잘 입은 사람이 갑자기 불러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하니까 영수증을 꺼내보래요 영수증을 꺼냈더니 여기에 이제 가이드랑 뭐랑 다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냐 감속하니까 나갈 때 근데 팁을 줘야 된대요 무조건 줘야 된대요 됐다 하고 왔습니다 기가 찬다 진짜 그게 무슨 인클루드야 여기 직원처럼 말해가지고 사기다 가지 마십시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뭐 입구 성벽이라 그래야 되나 와 이거부터 진짜 멋있네 안에 하얀 거 보인다 언뜻언뜻 보인다 와 나 이거 진짜 다큐 같은 데서 와 대박 너무 예쁘다 우와 이 영상에 잘 안 보이네 위엔 뭐 있지? 아 위에는 별거 없다 와 신났구만 우와 뭐야 우와 쩐다 쩔어 우와 우와 이 기적의 좌우대칭이다 와 진짜 아름답다 와 오 오 오 오 오 감동해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 많아 아 아 아 여기가 죽기 전 가야될 백꽃 중 열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하하하하 열 손가락 다 펼친 거야? 하하하 얘들이 사진 찍어줬기 때문에 공사해줘야 된다 같이 찍어줘야 된다 아 아 오케이 아 와 삼성 직원이래 엘리트 엘리트 와 와 저 진짜 본격적이다 하하하하하 진짜 멋있다 하하하 아 저 욕심나노 타지마을이 왕이 왕비를 위해서 건축한거라 했잖아 아 그래서 그런지 되게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아 나도 하나 지어줘 아 하하하하 아 내 돈만 말았어다 내가 떼돈 벌면은 꼭 지어줄게 알겠어 약속 이게 아침내내 비와가지고 좀 걱정 많이 했는데 이게 오히려 좋네 이게 오히려 좋아 햇빛 벗고 그러니까 하늘이 좀 푸르르면 좀 더 예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것도 나쁘지 않네 그래도 배가 막 흐리게 보이고 그런건 아니니까 저 위에 막 난리났네 와 저 벤치에 저 벤치가 사진 많이 찍더라고 그런가 봐 저 벤치네 저 벤치 저기 저기 사진사 있잖아 돈 받고 이렇게 사진 찍어주더라고 응 막 인화해주고 응 뭐하노? 견적재나 어 직 있네 여기 어 야 아 저런 스타일로 어 잘 보고 공부해놔라 아 아 저런 스타일 찍이나? 어 이야 자리 잡았네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지? 아 모르겠다 이거 아 아 아저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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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밖에 없다 응 야 뒤에 사람 겁나 많거든 아 뻔뻔하게 찍어야 돼 응 뻔뻔하게 찍어야 돼 멜로가 있다 와 여기 와 진짜 경쟁률 봐라 와 미쳤다 와 진짜 정교하고 섬세하다 이게 내가 블로그에서 봤거든 맞아 그냥 썰인데 이거 지었던 사람들 응 또 하나 더 못 찍게 하려고 손 다 잘랐던데 응 진짜? 아 썰 썰 와 너무 무서운데 이 아름다운 거를 더 못 찍게 하려고 응 그런 썰이 있어야 좀 더 이게 건축에 대한 그 어 이 레벨루가 좀 올라가 네임벨류 어 누가 이게 퍼트린 거지 응 이쪽은 제너럴 티켓이고 어 맞네 이쪽은 뭔가 다른 티켓인 것 같아 하이벨류 적혀있으니까 뭔가 일로 가고 싶노 하하 근데 우린 이쪽일 것 같지 않아 어 아 돈 좀 더 낼걸 하하하하 아 우리는 로우벨류야 응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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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은 찍어준다 어 애들한테 관대하시네 어 막 갑자기 애들만 찍어주다 보니 엄청 많네 아 진짜 멋있다 응 하 근데 사원 다니면은 달리 할말이 멋있다 예쁘다 웅장하다 화려하다 화려하다 이런거 밖에 없는데 어 근데 멋있어 어 와 옆 건물도 멋있다 어 와 이게 흰색만 있는게 아니구나 다지마리 어 이게 겉에 성벽이라 그래야 되나 응 거기는 다 빨간색이고 응 뭔가 빨간색이니까 좀 지켜지는 의미 어 어 맞아 좀 다가가기 힘든 그런 것도 있고 응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렇게 느껴지니까 응 우와 하하하하 옆으로 왔는데도 대칭이야 하하하하 아 정면 알죠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낙서해놨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해리석인가 어 그런거 같애 마치지 말라는 소리 없어서 아 맞아요 뽀뽀도 안갈까 어 어 어 왜 하하하하 더럽다 야 신성노동 아닙니다 하하하하 더럽다니 하하하 맨날 하면서 하하하하 저 구멍에 뭐 있나봐 어 뭐지 어 뭐가 있을까 어 보이나 아무것도 없네 그냥 방이야 카메라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보일까? 어디에 초점을 넣어야 될까? 아 이제 보인다 보인다 아무것도 없네 그냥 흰색 방이야 저게 이제 군중 심리카는 거다 아 그렇지 한 명이 보기 시작하니까 다 본다 해가지고 다 본다 다 봐 지나가면서 계속 저거 뭐지? 하면서 보면서 오지 아 이게 올라가는 데가 어디지? 정면에 있나? 아직 우리 저쪽 면에 안 봤으니까 저쪽으로 다 가보자 왠지 절로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는 거 같거든 이 하이벨류인가 그거 아이가? 그 길 같은데? 예술이었어 맞아 공부해야 되는 갑네 아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안 되다 안에도 들어가고 있어 아니 기다리게 들어갈래? 저기 몇 표 서있어? 되게 아쉬운가 보네 조금 아쉽네 아 근데 모두가 또 들어가면은 뭐 돈 아깝다니 뭐 그렇게 하니까 200p값 못한다 해가지고 아 이것도 군중 심리인데 아 만난 사람들 다 그냥 들어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 저기 적혀있다 어? 뭔데? 저기 뭐 250룩 하면서 아 맞네 250룩이 적혀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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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엄청 배고파 400룩이 아낀 걸로 밥이나 먹자 그 찾아놓은 데 이름은 뭐? 자니스였나? 아 자니스 어 어 그 뭐 망고 뭐 주스 맛있대요 망고 주스 엄청 맛있대요 가서 꼭 먹어야겠다 1200룩에 바로 하루 인생 됐다 아니야 우린 제너럴이야 제너럴 로우 밸류 아니야 아 제너럴도 하이밸류하면 더 좋잖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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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레몬인가 라임인가? 레몬? 먹을까? 좀 더러워. 아 여기 해주세요. 아 이 사람아. 아 정말. 새관경 제대로 끼셨네. 한국야. 한국야. 사우스. 아 이쁘게. 포스트 카드? 포스트 카드? 2개? 릴리? 아 있다 오 괜찮은데? 너무 시원해 엉망진창이네 돈? 20루피 20루피 이거 할까? 300원인데 아 2개 할까 그냥 겁나 싸네 아 2개 할까? 밝은 거 어두운 거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하고싶어 그럼 이렇게 2개 아 오케이 이거 뭐 둥둥 떠있노 내가 더러울 거 같아 했잖아 아 그래 향신용 이런 걸 수도 있잖아 아 정말 맛있네 맛은 있네 봐라 새관경 끼지 맙시다 아 이런 맛 깨끗한 그런 맛은 안 나네 약간 맛살라 섞인 맛 약간 맛살라 섞인 맛 살짝 쌉아 약간은 계란 서브 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못 먹다 아 이미 생각했다 하하 나가는 길 속에 엄청 붙는구나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계속 올 땐 안 그랬는데 어 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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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진짜 맛있나요 한국이 많이 오는 이유가 있는데 김치 공짜 추천 메뉴 써져있지만 절대 먹지 말라던 거 신라면 김치 공짜 김치 공짜 김치 공짜 김치 공짜 일단 신라면 하나 먹기로 했잖아 신라면이랑 신라면이랑 바닐라 바살라 진짜 맛있나요 뭐요 뭐요? 저거요? 바닐라 바살라 맛있어요 엄청 싸다 바닐라 바살라가 뭐지? 바닐라 바살라 아 바살라 바닐라 바살라 expensive 이향과 letting 라면 아 아 진짜 한국 거네 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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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역시 주스부터 나왔군 이게 선생님이 그래 맛있다고 꼭 먹어야 된다고 오오오오오아 오오오오 효정보소 진짜 맛있어 빨리 먹어 와 여태까지 먹었던 게 제일 맛있는데 와 진짜 맛있지 와아 이 망고 앵간하면 다 맛있잖아 근데 더 맛있다 응 아유 이제 미쳤다 뭐지? 같은 거 안 있었는데? 이 영롱한 신라면의 자태 김치 클라스 김치? 김치 맛있을 것 같긴 해 간주디 하시지 라면 3천 원 안 되는 것 같아 되게 싸다 근데 맛있다 신라면 근본 역시 신라면 맛있어요? 맛있어요 정샘경 새콤해 새콤해 김치 갈린 난이 나왔고요 이게 바니르 바산따라입니다 신기하네 이거랑 진짜 난이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긴 하다 그리고 이제 레나가 인스타 한다고 오빠가 토핑 해줬어요 반주디 엄청 달달한 카레 맛이야 난이랑 같이 난이 약간 빵 스타일이네 대박 달달한 카레 스타일 맛있다 끓이 보니까 피자맛도 좀 나을 것 같아 토마토도 들어있고 얄내되고 난 좀 여름보 저 너희도 아참 슬랩할라가 내게 슬랩할라가 내게 진짜 피자맛다 진짜 피자맛다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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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방송교회까지 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초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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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일사네 여러분 엄마한테 일사 다 하다 야 어이 나 사고 났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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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는 스타벅스 왔습니다 자 자 과연 인도 스타벅스의 가격은 아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어딨지 아 저기 있다 그란데 사이즈 316p 음 어 4,600원 정도인데 지금 환율 올라서 4,900원이야 4,900원? 한국이랑 거의 똑같은데 비싸다 와 와 이 층 미쳤네 겁나 깔끔하네 와 와 어 어 어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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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온다 40분 연착했네 매달려있는 감성 얘 먼저 내리고 싶은가봐 어 어 아 여기야? 어 아 아 excuse 미 4,800원 아 따로따로 앉아가네 뒷